아 하이오 아 하이오 판테온? 아 판테온 좀 쉽지 않은데? 헤카림을 믿어보자 헤카림 믿어 뭐 어떻게 해주겠지 뭐 잘 해보자고 판테온 상대로도 라인 안 밀면 좀 힘들 것 같은데 그쵸? 얘네 큐티코 좀 밀어봐야 되나? 누가 다치를 했을까? 고시퍼에서 안 올라가는데? 우리 팀은 아니겠지? 내 전적이 이렇게 좋은데 그쵸? 와 척하이사 고수네 최근 승률 75퍼 팀으로 만나면 꽁 승인겠는 걸 낳는 생각이 드는 전적이잖아 이런 거 튕긴 척 한 번 딱 가운데로 가서 튕긴 척 한 번 해 엉이야 나 아니야 상대 팀이 튕겼나 본데 한테온 상대를 이기는 타이밍이요? 모르겠네 근데 굳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상대 다시 하기 같은데 이 타이밍에 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해보죠 지신이 나갔나 보네 설마 탑이겠어 나갔겠지 아시아기겠지 그죠? 라고 생각하고 방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갑자기 초가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는? 뭐지? 뭔가 좀 당황스러운 보였다 3레벨 이러면 올 때가 탑밖에 없는데 그죠? 바텀은 이미 가기 늦었고 내가 좀 사려줘야 되나? 조금만 사리면서 하자 후방 갈수록 내가 좋으니까 아 미안 인정할 거 인정하고 조금만 가죠 오케이 인정 이거는 주기 싫은데 인정해야 되나? 아 오케이 판테온도 살짝 인정하는 느낌 호걸 대려놔 이거 판테온 궁은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치진 맙제다 계속 치면 궁으로 응징당할 것 같은데 잠시만 조심하면서 오케이 자 이런식으로 말이죠 해카림이 시간 끄는 사이에 하나라도 먹죠 이거는 와우 고맙습니다 소골까지 역시 갈리오야 사실 있는데도 몰랐어 우리 서브 갈리오였구나 가주는 게 맞나 내가?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가줄만한데 꿀맛? 전멸까지 공쿨 곧 차긴 하는데 아이고 리신이 리신이 있네 어? 오케이 뭐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정신이 왜 하나도 없냐? 일단 난 킬 좀 먹었어 그래도 아이고 내가 뭐 못해주겠다 얘들아 어허허허허 사비웅 아 내가 텔포가 없어 아 이거 너무 많이 죽었는데? 레드 먹고 한번 가볼까?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데 그죠? 나도 이킬 먹어서? 나 3천원 보았는데? 레전드 이러면 클거는 난 다 컸는데? 아 이거 가져야겠다 어? 나 리신 없냐 이거? 이거? 사비웅 아 이게 맞아? 아 좀 아쉬운데? 그랩에 안 맞았으면 좀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거리 조절 좀 못했네 아 이게 또 안 맞아? 어 좀 아쉬운데 그죠? 얘네 딜 별로 안 빠른데? 잘하면 막을만 할지도? 아 이거까지 맞췄어야 되는데 그죠? 안되겠다 사비웅 여기 있었네 그죠? 상대 좀 번지긴 했다 상대 좀 번지긴 했다 오케이 대주공 없나? 아 얜 정화 있는데 안 썼네 근데? 좋은데? 야미? 야 나 얼마 먹었어? 잠깐만 비상 레드팀 비상 음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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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이사가 좀 잘 커버렸어 이거 여기? 가버려? 다운 아 아깝게 마나가 없다 어 이거 용까지 바로 해야겠는데 우리? 헬프로 가자 아 저건 좀 아쉬운데? 아 이게 안 맞아? 잘 피했다 상대가 여기 하필 대지웅이네 난 공허해서 살아남았다 죽음을 하락하지 않았지 그게 내 운명의 일은 아 어 이러면 쉽지 않은데 그죠? 아 유네까지 죽으면 진짜 비상인데 그네도 보나 얘네는 아 여기 안 죽어? 여기? 딴 애가 맞았어 근데 어우 야 왜 이렇게 아파 이거 에카림은 일단 도망갔어 그래도 맞았다 와 뭐야 아니 헤카림이 이거를? 가버려 덩 이거 끝나겠는데 밀고 가면? 이러잇 와 U충 나오는거 봐 이게 66충? 66충이랑 그냥 밀거 같은데 그죠? 도혁 야 끝났다 저게 억제계를 파괴했습니다 안 돼 뭐요? 개쵸요 탑 카이사 개쵸요 갈리오 헤카림 흠 이럴 때 아니면 서포트 언제 주냐 이럴 때 아니면 서포트 언제 줘 음 그래 그래 아 여기 3표 고맙습니다 와 이거 뭐임? 뭐야 이거 양학군 아니야? 전적 왜이래 아 미안합니다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아 이러면 또 보기 안 좋아 어? 그냥 아휴 이 사람 또 어? 낮은 티어에서 양학하고 있네 이런 오해를 받는다고 빨리 안 올라가면 아 미안합니다 빨리 올라갈게요 트위치 모임 아레나요 아레나인데? 음 그래그래 닉네임 미리 깠다 얘들아 최근 파멸적인 연승 중이니까 믿고 따라오도록 최근 승률 무료 75% 크크 뭘 웃어 임마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죠 그죠? 탑 뽀삐 근데 뽀삐는 타는 사람에 따라 챔피언이 아예 달라져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네 뽀삐 전문가가 잡고 탑 오면 진짜 무섭거든요 아 패시브가 안 터져 이게? 파서스가 위쪽이기 때문에 쟤가 좀 더 좋죠 지금은 뽀삐 입장에서 살짝 불편할 수 있는? 좋다 다행이다 아니 이쪽으로 돌아올 줄 몰랐네 저기서 그거 중인 줄 알았어 대치 중인 줄 알았는데 밀 수 있으면 밀어보자 이거 그냥 Q로 밀자 이게 맞겠다 손 빠지고 뭐 애매한데? 1킬씩 나눠 먹었으니까 뭐 고삐야 집 탐 잡아야지 누나 돈 땄으면 집에 가야지 임마 어? 뭘 어떻게 밀려고 겸치도 못 먹어 이런 미화팽은 저는 서운하진 않아요 일단 탑 와주긴 했잖아 난 와주긴 했잖아 이게 어디야? 왼쪽 상황은 못 봤을 수도 있지 너도 서운하진 않아 그래서 상황도 제가 좀 좋아가지고 꼬비보다 아래? 탑이 아 너무 아픈데? 길게 안 좀 해놓긴 했어 그이도 치 않았지만 가자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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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마 안되지 임마 흠 그래그래 남다봉 한번 해줘고 헬퍼 없으니까 여기까지 밀고 가죠 저는 여기서 여기서 큐를 아끼지 않고 쓰는게 포인트에요 적은다 먹는게 이득인건 맞는데 살짝 호감작이라고 해야되나? 파서스가 집 갈때까지 큐 안쓰고 있으면 뭔가 탑 다시 안올수도 있단 말이야 호감작 한번 해주고 겸치 조금이라도 주려고 나는 노력했다 이런 스탠스 이런 모습을 이제 좀 보여주는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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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좀 긴장이 되는데 서로 파서스야 이거 혹시 맞을 수 있니? 혹시 이거 맞을 수 있나? 긴장되는데 이거? 그래도 할만하지 않나? 아닌가? 아 아 까비 아 될만했는데 회복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뭔가 아쉽네 어떻게 했으면 잡았을까 어? 뭐야 음 그래그래 아니 싸우고 있었어? 몰랐네 그죠? 근데 큐즈나 돼서 그래도 약간 서밍 조금만 더하면 큐즈나 돼가지고 자 이거 까비 아 뭔가 또 올 것 같냐? 아래쪽이네 지금은 제가 확실히 좋긴 하거든요 애매하다 가지 말자 근데 뽀삐가 텔포는 써가지고 등 치웠어 가버려 바보같은 녀서 내가 구우로 거기 먼저 가면 어쩔건데 음 넌 손해 좀 보자 욕심부렸으니까 무슨 플레이냐고요? 손해보기 싫어서 욕심부린 플레이지 뭐 그러니까 이거 텔포 없어서 집가면 다 밀리거든 그러기 싫어가지고 한번 와본건데 음 그래그래 여기까지 하고 정비 한번 하죠 아 미안 아 아깝다 나쁘지 않아 그래도 소라카 궁도 뺏었잖아 한잔해 이런 교환은 나쁘진 않아 어디가 헬프가 아닐까 타손스 궁 방금 들어갔으면 바로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것도 아니라 아오 힐 모여 어어? 와 이게 안 돼? 아 뭔가 아쉽네 내가 좀 더 정교하게 잘했더라면 뭔가 뭔가인데 그죠? 괜찮아 이제 3코어 나오면 아니 2코어 나오면 또 달라지니까 게임은 유리해 보이는데 아직? 분위기가 살짝 안 좋은 거 빼고는 그죠? 아 카스야 그러면 죽지 않... 어 죽었네 카비 아 카비 이게 Q가 안 맞아? 아이번이 있는 게 아니면 앞점프를 못할 텐데 되게 수상하냐 이거? 카리면서 하죠 1대1은 내가 이길 텐데 아마 없었네? 한번 해볼까? 할만하자 못잡나 저거? 아 너무 아까운데? 와우 안 믿고 있었다고 미니온 음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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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까불었어 인마 W 빠져서 까불었구나 이 카이사는 평타도 세다고? 아 이게 안 돼? 아 하지 말 걸 그랬나? 한 방이 안 돋네 생각보다 아유 그래 그래 최선으로 싸우긴 했다 캠체이 아니면 이기긴 했을 듯 여기? 잡았다 잡았다 아리 아리 이제 노플인데 아 그래 용으로 가자 카드스가 안온다 정글가는 쪽으로 용도 안먹어 심지어 바텀 라인 먹으러 가고 있네 아 왜 게임을 안해 자존심 창해가지고 아니 이런 한타를 하고 오브젝트를 하나도 안먹어 왜이렇게 삐진거야 그냥 게임하면 되지 우리 4신끼리라도 먹어볼래? 그냥 해야될거 같은데 카드사 안와도 뺏기면 뺏겨 그냥 이렇게 된거 오케이 야 정글 이제 상대도 없어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나쁘지 않아? 어 그래그래 오케이 한 명 잡긴 했으니까 그래도 이런데 한 대 더 혹시 한 대 더? 한 대 더 오케이 잡으려 따 가운 여기 따비 뭐요? 한 표 그래 미포야 고생 많았다 어 그래그래 수고하셨습니다 카이사 승률 55%네 아 그래요? 한번 볼까? 어 그렇네 와 최근 승률 뭐야 카이사 이건 안 볼 수가 없겠는데 혹시 최근 승률 보이시나요? 16승 4패 80% MV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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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음 놀란 된단 말이야 빠르게 올라가겠습니다 아이고 참 그냥 날 만난 상대방은 재앙을 만난 거야 그냥 어? 나이엇이 이기는 게임이라고 잡아줬는데 카이사가 막 20킬 먹고 캐리하고 좀 억울하거든 원래 이길 타이밍인데 그죠? 음 그래그래 빨리 올라갈게요 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